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설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언급한 이유로 미국에서 호떡집에 불 나듯이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공무부나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한데 오히려 더 차분해야 될 이론적인 싱크탱크라든지 그 주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핵무장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 혹은 핵에 대한 것은 진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이 진실을 잘 말들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2월 5일 날 VOA에서 성김 전 주한미국자사이자 현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출연시켜 이제 질의하기 짝이 없는 외교 토크를 줄래줄래 했습니다. 현직 외교 채널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요. 진실을 감추고 애들로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댓글에다가 입바른 소리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 도끼가 내 도끼인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핵미사일이 진짜 북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 것이 북한 것인 척 위장한 거냐 이게 핵심적 질문이다. 만약에 북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미중 사이의 핵전쟁을 대한민국이 대신 치르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일인데 더 웃기는 것은 미국은 한국대로 야 너희는 그 역할을 할 필요 없어. 제발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임에서 설친다는 그런 형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 것이다 그러면 뭐 애들 한 발 우리 한 발 말이 돼요. 그런데 중국 것이다 하는 순간 중국의 핵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상대를 해야죠. 미국이 상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실제 온호는 중국이다. 이렇게 아마 선언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핵거리는 핵 3인방 저는 이걸 홍준표, 태영호, 유승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북핵이 중국핵이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사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도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모는 할 수 있어요. 단지 제도권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중국이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핵에 대해 아무 건설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중국이 사실상 사보타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사실상 사보타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제도권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백모가 얘기하듯이 북핵은 중국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제도권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제도권에서 중국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에는 커녕 계속 사보타지할 것 같다. 그걸 전제로 전략 짜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정치인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핵핵 울부짖는 핵사민방이 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좀 간첩스럽다.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왜 죽을 길로 대한민국을 밀어넣냐. 선동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요. 이러한 중국 책임론을 말한 유일한 사람은 의외로 윤 대통령입니다. 지난 연말 로이터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직접 들어보세요.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사화법이라는 게 좀 깡패화법 같잖아요. 아니 뭐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화법 아닙니까. 지금 그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북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중국이 잘 관리하셔야겠죠. 아마 잘 판단하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이렇게 냉정하게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냉정하든 안 냉정하든 그걸 이야기한 사람은 한국 정치인 중에 1900, 그러니까 핵이 불거진 이후로 지난 한 30년 동안, 지난 한 2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하나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책임론 관리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해야 됩니다. 중국 책임론을. 그런데 이게 최근에야 벌어진 현상이에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불거진 것은 그러니까 책임 있는 관리의 입에서 처음 불거진 것은 불과 지금부터 한 달여 밖에 안 됩니다. 12월 5일 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달이네요. NSC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그 말을 했죠. 존 커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영향력을 제대로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이웃국가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평양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중국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양을 부추겼습니다. 이 정도면 그거 북핵미사일 너희 건지 다 알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게. 외교계의 용어로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획기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얘기까지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든 관리든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거 중국 핵이야. 그거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제대로 움직여요. 이 문제는 뭐냐면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진실을 잘 안 알려요. 게을러요. 언론은 제가 보기엔 조정동은 거의 우민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좀 잘 모르고 좀 어리석어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주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힘도, 국힘조차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지금 미국의 그 싱크탱크라든지 뭐 이런 그 브레인 그러니까 제야의 브레인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거나 국방부나 정보 개통이 있는 사람들 말고. 굉장히 태만해요. 그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언론까지 포함해서.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가설적으로 언급하니까. 대한민국이 핵무장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아니 가설적으로 하이퍼사이리칼리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이퍼사이리칼리 I can be a serial killer. 그러면 가설적으로는 내가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내가 연쇄살인범이라고 가정법적으로 가설적으로 전제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하이퍼사이리칼리. 윤 대통령 말은 그런 자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정책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호들갑을 그러니까 싱크탱크와 언론에서 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떠버린 다음에 퍼플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고. 아니 하이퍼사이리칼리 말한 거 가지고 가설적으로 말한 거 가지고 별놈에 딱지를 붙이고 난리를 부려요. 오늘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핵이 이제 실은 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면 한국 핵무장은 미중 핵전쟁을 미국 대신 치르겠다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핵전쟁에도 대리전 있냐 이거지. 프락시워가 없어요. 핵전쟁에 대리전이란 건 없다고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 미국은 우리더러 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는커녕 제발 그런 역할 자임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고 미국은 우리 지금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는 시작은 동상이 모이며 정말 그 결과에 이른다면 비참하리라 이렇게 되죠. 일단 한 네 가지 정도 결과가 초래됩니다. 일단 중국으로부터 얻어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중국의 타겟이 되고요. 두 번째 한미동맹이 파열하겠죠. 세 번째 경제가 파탄 나고요.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 연료를 못 구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김기현 같은 사람도 요새 거기에 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정답은 이제 그 정답은 1, 2, 3, 4 네 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1 핵무장 안 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포인트 2 남의 것도 우리 것처럼 쓴다. 그러니까 핵 확장 억지 실행력 억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요새 최근 들어서 억제 억제 발언을 번역을 하는데 억지입니다. 디터런스 확장 억지 실행력 다시 말해서 핵 까야 될 때 깔 수 있는 의지 이것을 강화해야죠. 확장 억지 실행력이라는 것은 핵 까야 될 때 깔 수 있는 의지예요. 중국 눈치 보고 다른 거 좌고 우면에서 핵을 까야 될 때 안 깐다. 우리가 지금 그게 제일 불안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핵을 까야 될 때 깔 수 있는 의지가 있냐. 그러면 핵을 까야 된다라는 것은 누가 정의할 거냐. 핵을 까야 될 때 그 상황은. 한미가 같이 정의해야 된다. 깐다 안 깐다. 그것도 같이 정의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게 바로 그거죠. 조인트 플래닝 조인트 엑스큐션이죠. 그러니까 합동 기획, 합동 실행. 다시 말하자면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핵무기를 깐다. 그 이러이러한 조건들, 각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저러저러하다. 이게 이제 조인트 플래닝이죠. 같이. 그다음에 이제 한미 공동 실행은, 조인트 엑스큐션은 우리가 동의해야 핵을 깐다. 그리고 핵을 깔 때 우리의 일정한 역할이 있다. 한번 윤 대통령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짧으니까. 핵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조인트 플래닝, 조인트 엑스큐션 그런 개념으로 지금 논의가 돼가고 있고 네. 이게 정답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답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중국을 겁박하고 미국을 못 박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내세워서 도발할 경우 북한 스스로는 도발 안 합니다. 중국의 도발 오다를 받아야 도발합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내세워 도발할 경우 중국이 치명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힘을 부지런히 길러야 합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독침 전략, 동반 자살 패키지 이걸 가지고 중국을 겁박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중국을 겁박할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링크 K 같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KF-21 같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합이 돼 있으면 미국이 못이 박혀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유사시에 미적거리거나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타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사고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사이에 미리 합의된 대로 약속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국이 딱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열심히 그렇게 자주 국방을 열심히 해가야죠.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른바 싱크탱크 그것도 보통 싱크탱크도 아니에요. 듣고 잡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카네기 재단입니다. 카네기 인더우트먼트인데 여기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슬베니아 유펜 같은 데서는 카네기 재단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았어요. 이게 듣고 잡 싱크탱크가 아닙니다. 전임 카네기 재단 연구소의 원장, 프레지던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CIA 국장으로 간 번스입니다. 제임스 번스인가? 앞에 이름이 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잡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권위 있는 그런 싱크탱크인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 개소리를 지져놨어요. 일단 주장도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팩트가 아닌 게 한 두세 가지 확 있는 거예요. 얘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일단 제목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핵무장을 이렇게 언급한 것에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행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국과 상의 없이 그냥 북한을 조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한국을 자기들 편의에 맞춰가지고 불그덩이로 끌고 들어가거나 혹은 트럼프가 했듯이 아예 한국을 둘 다 트럼프죠. 트럼프가 그때 한국과 상의 없이 내 단추가 네 단추보다 커 그랬잖아요.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과 상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단추가 네 단추보다 커. 내 핵단추가. 그 말은 좋은데 멋있는데 한국과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그때 또 문재인이니까 상의할 것도 없겠죠. 하기에 어쨌거나 그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관한 핵전쟁을 결정을 하거나 혹은 아예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미국이 뭐 미군 병사 한 5천명, 6천명 죽더라도 뭐 제대로 안 움직이거나 이 둘 사이에 그런 딜레마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 제목 자체는 오케이 말은 돼.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주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순 엉터리 개소리들이 잔뜩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황급히 입장을 바꿔서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이 MPT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입장을 후퇴했다. 이런 말 없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몇 명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저도 기억이 없으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매일경제의 2021년 12월 12일 보도는 이렇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미일의 감시 정찰 자산과 정보 공유, 군사 협력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시스템과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팩트예요. 얘들 어디서 이런 인풋을 받았는지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고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자 전술핵 배치가 MPT 조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MPT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PT 체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한 것은 핵 공유 같은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MPT 체제랑 부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 투하나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미국이 하고 한국 비행기만 뜬다. 그게 나토식의 핵 공유 방식이거든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결정을 전담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미리 선정되어 있는 각국의 비행기들이 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핵도 우리 것처럼 우리가 들고 나가서 때릴 수 있다. 이러버리면 MPT 걸릴 수가 있죠. 진차 핵 공유로라면.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금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가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듣보자 보고서도 아니고 유펜이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했고 전임 원장이 지금 현직 미 CIA 국장이고 보통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초특급 동맹인 한반도의 핵과 관련된 안보에 관한 문제에서 기본 팩트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엉터리 같은 놈들일세.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엉터리의 행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보고서. 여기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 2022년 북한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90발 이상이 발사됐다. 잠깐만요. 북한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북한 주장이고 북한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진짜로 떴냐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작년 11월인가 북한이 울산 앞바닥까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팔자를 그리면서 떨어뜨렸다 뭐 이런 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터보 펜 엔진을 쓰잖아요. 비행기 엔진 같은 거. 전투기 엔진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런데 북한이 터보 펜 엔진을 만들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또 소재도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중국이 다 줬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하기가 어려워요 저게. 그런데 그걸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합 90발. 작년에 많이 쏘긴 했는데 합 90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빵이라고 봐야 되고. 탄도미사일 90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런 엉터리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해 이자들. 그다음에 이제 슬슬 좀 약간 좌빨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한국의 보수 우파를 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핵무장 수사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대선 때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강경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낸 바 있었다. 이는 커다란 비판을 자처했던 문재인의 유화적 태도와는 전 반대되는 행보였다. 뭐 말이 좀 너무 야비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핵무장. 그건 뭐 홍준표나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태용어는 또 좀 다른 것 같고 동기가. 유승민도 사실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는 뭐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아무튼 간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언급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갑갑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핵무장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일부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보면 70%가 넘어 나오니까 뭔가 그 문제를 가설적으로라도 언급해서 양성화시켜야 돼요. 그 논의 자체를 그냥 계속 그러한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외면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요. 지금 그 여론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물밖으로 공식화시켜놓고 그다음에 그걸 논의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독박 쓰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밀려가지고 터져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지지우 끌어올릴 것이라. 이게 뭐. 야 이거 거의 뭐 오마이뉴스나 뭐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이 있을 법한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카네기 재단이에요. 전임 원장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CIA 국장 가있다고. 그래서 제가 야 얘들 이 정도로 엉터리 란 말이야. 정말 깊게 참 실망했습니다.